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2015년 리콜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일을 반성하고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정세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벌써 휴업한 지 2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변화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마디는 죄송하다였습니다. 지난 2015년에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폭스바겐에 치고한 아우디 Q3 등 지젤 승용차 15개 차종 12만 5천 대가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개점 휴업 상태였던 1년 8개월을 반성의 시간이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총괄 사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시간을 사과하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한 번의 리콘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지난 3일 환경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 13,000대가 질소산화물 저감 기능에 불법 장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기능 저하 등 두 가지에 관련된 겁니다. 환경부는 4일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입 자동차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열흘간 수입 판매사 의견을 듣고 4월 중 과징금 부과 등에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 원으로 추정되며 판매사 제출 의견 검토와 매출 현황을 토대로 확정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자체 점검 절차를 통해 이미 확인한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어 환경부 리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판매를 시작한 폭스바겐, 파사트 GT, 아우디 A6 등은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저희 아우디의 고민은 어떻게 하죠? 아우디 폭스바겐, 앞으로 어떤 포부를 밝혔습니까? 우선 신뢰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역시 브랜드 신뢰 회복을 담은 미션 5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몇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협업해 교육 및 문화 활동에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 공헌 활동 전용 공간인 AVK 드림 스튜디오를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의 투자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향후 3년간 4개의 브랜드에서 총 40종의 신차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특히 2020년까지 제품 포트폴리오의 25%를 전기차로 채워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전기차로 아우디 이트론 쿼트로를 선정했는데요. 프리미엄 전기 SEV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최신 전기차 기술을 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기술을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과거를 털어내고 또 새로운 기술의 선두주자로 갈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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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